3번 선수입니다. 먼저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오늘의 해수파전에 6번 선수입니다. 2차 축하드립니다. 자 그럼 우리 야성원 선수의 순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7연승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7연승을 같이 만끽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. 기쁩니다. 기쁩니다. 내일도 많이 화기를 분명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. 자 그러면 오늘 멋진 홈런 보여주셨는데 우리 팬분들의 음원소리가 들리던가요 혹시? 평일 때보다는 더 크게 들린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그 큰 음원소리를 듣고 홈런을 치신 건가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럼 내일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홈런을 치실 건가요? 오실 건가요? 의심해서 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응원 있으면 더 번째 플레이를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. 나성원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내일 월요일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야구를 마산장장에서 합니다. 내일도 오늘같이 그리고 오늘보다 더 많은 팬분들이 6시 30분에 오겠습니다.